아 아 지금 이건 으 이 영상도 표정이 좋은데, 이거에 비해가 좋아. 내가 타면, 이 유에 집기기도 하고, 예, 예, 그겁니다. 근데, 애써 유에 집기를 하고 있대요. 네, 예, 예. 근데, 그거 나도 아주 비슷할 수 있겠네요. 뭐, 앞으로도 이제 진행되면 더 좋은 거라고. 근데, 지금까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 중공동 쪽 전국, LDS를iment pegar, 데뷔 오일인 곳, 오엘리드 지금은 OM이나 LED 들으면 발광 다이어로 인해서 전자 제품 부품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. 그게 갑자기 전자 제품이 생긴다. 절전이 돼야 돼요. 굉장히 좋은 부품이에요. 그걸 써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밝기도 선명하고 절전도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있어요. 여기다 보니까 다 5,000불 넘어. 5,000불이 아니라 500만원이 다 넘어온다. 업양. 그런데 이면에서는 이런 제품이 0,000만원까지. 약 10,000만원까지. 그래서 기회에서 다른 내용이 있어요. 생시기빈데이라고 있어요. 추석한 건데요. 이벤트. 그때 세일을 때 보니까 300만원입니다. 미국에서는 3,000불. 미국에서는 3,000불. 미국에서는 L.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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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미국에서 10,000불이 있고 미국에서 10,000불이 있고 2,500불이 있고 그것도 사올려고 하니까 몇 번이나 10,000불이 있었어요. 이 나라에서 소원이 4K가 났어요. 전쟁은 3가지예요. 대략. 대략. 대략 한 달간 못 치고 뭐든 일하는지 하나도 안 돼. 나흘이 잡고 고장나버린다. 못 고쳐요. 그래서 돈 없고 50만원 돈 보내서 거기서 사걸로 돌려받는다. 그러니까 해외에서 고장나서 S가 안 돼요. 못 써요. 여기 걸로. 여기 걸로. 240평으로. 네. 한 번 고장나서 S가 꽤 힘들어요. 그리고 소니는 옛날에는 지금은 수입을 안 하는데요. 여기가 아니라서 미국들이 잘 나와요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아이가 내가 국내가 10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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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국내에서 쓰실 거면 국내에서 사진 해줘야죠. 그럼요. 그럼요. 지금 지금 블럭이만 가마고나 하는데 아우 들어보니까 부럽고 이거 써먹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거요. 그 당시엔 좋죠. 아무나 없었대요. 뭐 PX는 안 했지만 대한민국의 카드에 PX요. 네. R4에서 5명의 비용을 해요. 그래가지고 그냥 가끔 저런 식으로 뭐 이런 거 아니고 망원들 지금 아무리 보기에도 그냥 아무리 보기에도 아무리 보기에도 이게 지금 왜 핸드폰 들었잖아요. 핸드폰 들었잖아요. 나한테 두껍고 꼭 다 두껍고 다 있었던데 지금 요즘 저는 긁고 김이지만 지금은 갈등이 엄청 좋다고 해요.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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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